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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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식 관련해서 나 찍는 거야 야 장지 멋있잖아 그래 고맙다 근데 아직 안 올렸어 정답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? 그렇게 AI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채식 시장에 뭔가 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긴 해 어... 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편집해야 돼 나 사실은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한식이 한식 포세야 어 비슷해 어 다 있어 근데 채식 인이 먹는데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정했지 그걸 일단 부터 계란이랑 치즈도 안 먹는 정답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고 그냥 유형인데 아니 이거는 안 먹는 거야? 이거는 다 아야 어 야 우리 제일 많이 안 해?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나는 그게 되게 고단적인 생각이었던게 어 해 dónde서 일 하는데 어 에스 자체에 계란이 들어간다고 안 나와 생각보다 응 외국에 거친 거 알겠어? 완전히 비건이래 근데 비건이 뭐야? 어 오직하는거야 재원은 아직 외국에는 이게 공분이 되게 많아서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두 번째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되게 생기기 가늘적 채식하는 거 잘하고 있어? 으허허허허허허 고기 맨날 먹는데 미치겠네 그렇게는 해 그치 근데 그거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시간이 그렇게 어, 뛰 있어서 우리 때 운동해야 돼 이제 운동을 하셔야 돼 그리고 필테랑 요가랑 완전 다르잖아 나 기회 되면 플라테스 배우고 싶은데 나도 레슨 해보고 싶던데? 플라테스 대학 공찬들입니다 인사해? 아 인사해 자 이제 우리 가서 어, 왜 이렇게 안 잡혀? 내 집 진단 시간에 휩쓰고 있는 거야 언니, 요정도 괜찮죠? 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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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리야 아 잠깐만, 나 말 좀 할게 이거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! 괜찮나요? 영상이야, 영상 바로 만든 두부 전 두부 메뉴가 있겠죠? 외생이 들깨 수제비 이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물 육수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 아, 요거 단어박주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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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옥수수 이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와, 참나물 페스토 샐러드도 있네요 짠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포함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포함합니다 이거 밖에 없어? 깨 두부 옥수수는 단어박주기랑 이거는 산나물 페스토 여기 안 들어간대요 여기 안 들어간대요 포함수 됐어? 내가 나온구나 야, 너 얼굴 나가면 됐대매 아, 그래 많이 먹어 고기나 많이 먹어 아, 저리 가라고 아, 저리 가라고 아, 진짜 저리 가 하지마 어떻게 못 참잖아 진짜 너 왜 이래? 아, 야 진짜 제가 알아봤는데 동물성 원료가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너가 온다 오 이리와, 맛있어? 나 먼저 만졌어 이거 먼저 롯덤빈 와 잘한다, 이거 잘한다 잘한다, 이거 잘한다 잘한다, 이거 잘한다 나도 우와 콘드라이버 이거 뭐야? 맛있다 맛있다 여기다가 여기 좀 해줘 여기다가 여기 좀 해줘 왜? 왜? 우리 고기도 입고 다 지나가 어두워, 어둡지? 어 좋아 이제